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 아까 맨 처음에 김연규씨 아이가 현규 이름이 민재 민재 민재가 처음에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연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하기는 0에서 2세대까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때는 아 이게 바로 나네 이걸 알아가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19개월에서 24개월까지가 자기 개념 자아 개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아이들이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면서 아 내가 움직이네 아 이게 나구나 근데 내 앞에서 웃고 있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엄마구나 그래서 나와 너를 구분하게 되니까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 아 이거 엄마가 화가 났나 이런 것이 이제 조금씩 알게 되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그래서 이때는 사회성 이런걸 논할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요 두 번째로 만 2세 산 3세 때까지는요 이때는 다른 사람과 한번 만나볼까 하는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주변을 얼쩡거려요 주변을 빙빙 돌기도 하고 여기서 애가 앵 울면 나도 앵 같이 울기도 하고 그리고 또 누가 뺐으면 어? 하고 대응하기도 하고 그러는 시기에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까 하기 때문에 왔다갔다는 하지만 아직은 교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구하고 뭘 나눈다든지 같이 역할 놀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어려워서 병행 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는 앉아있지만 같이 놀지 않는 그렇더라고요 이때 애들 보면 꼭 진짜 같이 앉아있는데 등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냥 각자 그냥 자기 좋아하는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 아마 이 시기가 얘가 사회성이 떨어지나 혹시 그렇게 의심을 가지셨다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아직까지는 발달이 안 돼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기에 들어서게 되면 만 3세에서 한 만 6세 정도 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사회성이 황금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회성이 정말 이제 완전히 많이 발달하는 시기여서 한 만 5세만 돼도 우정이라는 게 이제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아직은 성인만큼 말도 잘 못하고 조절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가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가 너무 공격적이에요 사회성이 떨어지나 봐요 한데 그렇지 않고요 그걸 연습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아이들이 상징 놀이나 이런 것이 정점이 이릅니다 그래서 이때 뭐 신데렐라 백설공주 뭐 타워레인저 이런 거를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너는 새엄마에 나는 신데렐라 할게 이러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왜 너만 신데렐라 해 뭐 이러고 싸우고 이제 이러는 시기가 되죠 지금 저희 아들 민재가 이제 6세인데 이제는 뭐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미있고 계속 이제 어린이집 끝나고도 집에 누구를 초대해서 놀면 안 되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좀 때를 쓰고 그러는 상황인데 지금은 너무나도 잘 놀고 있습니다 그렇지 뿌듯하시겠어요 이제는 이제는 뭐 다 컸네 뭐 이런 분위기라서 그게 이제 연령이 그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 5세가 되면 이런 행동들이 이제 가능해져요 그럼 이제 아동기 이제 학년기 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은 엄마 팔아 친구 사는 시기다 말이 너무 격하죠 어머님들 마음이 준비하세요 이제 어머님은 뒷전이고 그리고 이제 친구를 이제 더 좋아하는 그런 시기가 돼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친구 뭐 친구 따라서 학원도 안 가려고 그러고 막 놀려고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죠 아이들이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권력 집단에 들어가려고 아이들이 굉장히 애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근데 친구들한테 약간 좀 무시당하거나 그 집단에 못 끼게 되면 이제 이때 좀 자존감에 약간의 영향도 미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좀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성에 대해서 엄마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한 만 3세부터 쭉 이겠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아기와 만 2, 3세를 이때 엄마하고 관계를 좀 건강하게 맺어놓으면 애착 애착을 잘 맺어놓으면 이제 이것이 기반이 돼서 다른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터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